스토리송 Let's sing a song 알아맞히기 게임하자 내가 먼저 할게 무엇인지 맞춰봐 무슨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니 응 둥근 모양이야 공인 것 같아 맞았어 이제 내 차례야 알았어 알았어 알아맞히기 게임하자 알아맞히기 게임하자 내가 먼저 할게 무엇인지 맞춰봐 무슨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니 응 둥근 모양이야 공인 다 다 다 맞았어 이제 내 차례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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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